자 이제 부대찌개 재료를 사러 들어갑니다 렛츠고 우리 영상 찍으러 왔는데 할머니가 배에 너무 힘들게 산 딸기 팔고 있다 그러니까요 조금 내놓고 파는데 할머니 저 언제 다 팔고 가겠나 물어보고서 살 수 있으면 다 살까요? 딸기가 안 예쁘고 시큼하다 그럼 우리 뭐 먹을려고 하고 살까? 저 뭐 먹지는 않을 건데 우리 아니면 아무도 안 사줄 것 같아 할머니 오늘 할정이 저기 앉아있다가 가지 싶다 오늘 장날이라고 갖고 왔는데 여긴 아무도 안 오네 맞네 오늘 장이네 그거 하자 뭐? 쟤 만두자 할머니 이거 얼마에요? 1,000원 1,000원이요? 1,000원이요? 이게 1,000원? 이거 다 갖고 오신 거예요? 오늘? 밭에서 따왔어요? 네 근데 왜 산 딸기가 좀 시큼해요? 꼬만 거는 흙 딸기가 하나 섞여서 아 흙 딸기가 섞여서 아 흙 딸기가 섞여서 네 이거 얼마? 아 흙 딸기 이거 이거 그러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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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개 하면 1,000원 뛰고 이건 얼마 정도 돼요? 이건 한 달 이거 한 달 안 아파요 하자 그만하고 가있어 다리도 아픈데 네 그럴까요? 네 할머니 다리 아파요? 다리가 아프네 할머니 다리가 아픈데 산 딸기 어떻게 땄어요 아침에 이 밭떡거리에 대원기 문장에 넣었다가 아휴 불쌍다 다리 다리 수술을 해봤고 수술했어요? 네 소고리 할머니 여기 계실 거예요? 그럼 나중에 다음 장에 와서 갖다 주면 돼요? 네 할머니 집이 어딘데요? 갑시다 우리가 데일러 줄게요 데일러 줄게요 집에 딸기 산 느낌 딸기 다 샀어요 딸기 사실랍니까? 우리 산 거 좀 팔게 하하하하 싸게 되면 우리 만원에 샀는데 만 2,000원에 넘길게 하하하하 소고리 형 가만하고 진짜로 소고리 두고 다 나눠 놨어요 나중에 하하하하 가고 오빠야 5만원 5만원? 돈으로 찾은 게 없다 그럼 할머니 타고 같이 농협에 가자 갑시다 우리 농협에 돈 찾아야 되는데 할머니 문 닫아드리라 어 문 닫아드리라 딸기 딸기 딸기는 다리 아프게 만들고 있어요 딸기 다 샀어요 딸기 다 샀어요 그럼 장달마다 산 딸기 팔러 옵니까? 이게 마음대로 만날 팔로 옵니까? 만날 팔로 옵니까? 네 아이고 이거 다 찔렸네 장갑 좀 끼던 거 안 하고 왜 그랬어요? 그러면 문 닫아봐 오늘 다이가 빨리 맞췄으니까 가서 오늘 좀 쉬세요 또 나가지 말고 아 여기 컨테이너박스에 예 아 여기 컨테이너박스에 예 예 예 할머니 야심한 밤에 뭐하고 있습니까? 아비찜 만들려고 어 씨앗을 빼려고 하니까 안 받았어 어 아 아 아 아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